배하, 미아리포구 근처 별궁에 가론공이 머물고 있다 합니다. 진해국의 네 번째 왕자 황가론 말이요? 그러하옵니다. 서조 형태군과 빈번히 접촉해온 곳으로 하옵니다.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귀한 딸이자 여동생이며 짐의 소중한 백성인 여인들을 구하러 간다.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자 뭐하도 베어버려라. 출중하라! 해화를 따르라! 구하라! 지무관! 나도 가겠소. 김등대관님 안됩니다. 위험합니다. 내 딸이 잡혀갔어. 이 아버지가 구할거야. 여기 전화기 같은鳴기의 전화기 그루밍에 невозможно. 이 전화기의 전화기의 전화기 감사합니다.